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국가로 복귀하고 당장 혼자 모든 걸 걸고 싸우게 된다고 눈물로 고소하셨지만 저희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표님의 눈물어린 충전은 10분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저렇게 놔두고 우리만 국가로 복귀하고 이렇게 절대 단어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방금 의정대대표였고 의정대대표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장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소정답, 수의자, 가방은 얼마나 되겠지요. 조롱하고 비웃고 집권회담 대표의 비장한 단식을 비웃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아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 정치 현실에 그 작은 답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소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될 것이고 오늘부터 처음부터 미정연 대표의 손자 그렇게 외롭게 한 주절하게 내버려줄 수 없습니다. 동조 단식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 유학을 구하기 위해 고소정연 대표의 손자는